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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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온 이유가 있어요. 방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맛없으면 돈을 안받는 피자집이에요. 몰래카메라 한번 해볼게요. 멸치국수 아니라니까 까르보나네. 피자도 오케이. 치즈 많이 들어갔네. 부침개 아니라고. 내가 먹으면 무슨 파전, 부침개, 막걸리. 멸치국수. 와 잔치국수에 고기 들어가요. 일단 맛없게 먹어보라고? 알았어요 근데 맛있어 이거 혼자서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몰래카메라 한번 해보죠 사장님 사장님 노이가 들노고드님 별풍선 10개 흐름이야 네 감사합니다 이것만 먹고 바로 사장님한테 계산하면서 해볼게요 근데 실제는 진짜 맛있어 안 떨어져요 나 화났습니다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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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여기요 너무 맛있어 들었는데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 거 이거 포장해달라고 네 감사합니다 엄마가 방송 보더니 자기도 이거 사장님 맛없는 척한데요 포장해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감사합니다 아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만 아니었으면 했지 응 응 여기 어디 하면 우리 동네에 이포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이포유피자 우리도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진짜 좋고요 맛도 대박이에요 우리 사장님 분들은 실력으로 음식을 판매하십니다 나이스 나이스 네 감사합니다